안녕하세요 버키세퍼뭐 그래서 O는 어 소리 아니었나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지만 뭐 O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NK는 EY는 E U는 OK U가 가진 세가의 소리 O O 그래서 뭐라고 읽고 Monkey have fur OK 그래서 뭐라고요? Monkey have fur OK 계속해서 Some monkeys live in you 그렇죠 Some monkeys live in you 얘는 왜 자꾸 우빼 빼먹을까요? 뭐라고요? Some monkeys live in you OK OK 이런 애들을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네요 OK 그래서 여기에 I는 E 원래는 정상적인 규칙대로라면 I가 돼야 되지만 얘를 live 라고 읽을 수도 있고 leave 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라이브 라고 읽을 때 뜻과 leave 라고 읽을 때 뜻이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leave 라고 읽어야 되는 뜻이에요 leave 가 무슨 뜻이에요? 원숭이들은 동물원으로 OK 그래서 몇몇의 원숭이들이 동물원에 산다는 얘기도 태연아 오늘은 왜 채점한 거 안 가져왔니? 태연아 오늘은 왜 채점한 거 안 가져왔니? 채점한 거 채점한 거 채점한 거 채점한 거 채점한 거 가지고 와 OK 그래서 뭐라고요? Some monkeys live in you 그렇죠 Some monkeys live in you OK 계속 계속 many monkeys live in trees 그렇죠 many monkeys live in trees OK 뭔 소리에요? 나는 음성들은 나눠서 된다 OK 그래서 뭐라고요? many monkeys live in trees many monkeys live in trees OK 이렇게 해서 크라임 크라임 자 왜 L을 R처럼 발음할까? 크라임이 아니고 L은 L답게 소리내야죠 얘가 이렇게 써있는 것도 아닌데 이러면 크라임 이러면 클라임 L은 L답게 을 느낌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크라임 OK 비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OK 그럼 클라임 뭡니까? 비가 소리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발음이 클라임 클라임 I가 무슨 소리 나고 있습니까? I I죠 그래서 뭐라고 읽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monkeys climb well monkeys climb well 은 뭔드시죠 그렇죠 이 오르는 걸 잘 안단 말이죠 뭐라고요? monkeys climb well monkeys climb well 간편하게 계속해서 오케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ję Jean states 이거예요? any 물 15 는 모른다 liv OK 계속 뭐라구요? 이상하다. 이건 뭐라고 읽는다고요? 그럼 왜 이거 할 때랑 저 할 때랑 소리가 왜 자꾸 달라지나요? 이 문장이 뭐라고요? 디스먼키즈 인가요? 디스먼키 인가요? 근데 아까 왜 또 디스먼키즈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분분해야 되는 게 영어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다시 읽어볼까요? 디스먼키즈 인가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디스먼키즈 인가요? 디스먼키즈 인가요? 오케이. 그래서 A는? A I는? E 그래서 합쳐서? Tails Tails 오케이. Most monkeys have tails. 무슨 소린가요? 대부분 온 사람의 소리는 꼬르를 다진 했다. 그렇죠. 그래서 M로 시작하죠. M로 시작하죠. 아 아 아 아 아니 에어 아 아 아 아 오케이 뭐라구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디스먼키 하우스 그래서 O는 O 오케이 W는 합쳐서 하우스 디스먼키 하우스는 뭔소리에요? 이 원숭이가 울부딛는다? 오케이 이 원숭이가 울부딛는다 아니기도 그래서 뭐라구요? 이 원숭이가 울부딛는다 이 원숭이가 울부딛는다 이게 켈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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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뒤에 그렇게 안되는데 베이비 몬키즈 are called infants 베이비 몬키즈 are called infants 뭐라구요? 베이비 몬키즈 are ca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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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베이비 몬키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 맞다 들어와 오케이 그래서 A는 O가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I는 E A는 A TS는 T 그래서 얘는 다 합쳐서 infant 얘는 다 합쳐서 called 그래서 베이비 몬키즈 are called infant 뭐라구요? 베이비 몬키즈 are called infants 뭐라구요? 베이비 몬키즈 are called infants 오케이 베이비 몬키즈 are called infants 얘가 불리는 이란 어떤 시라서 비이동사 붙여서 불린다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구요? 베이비 몬키즈 are called infants 베이비 몬키즈 are called infants 오케이 계속해서 Have you seen a monkey? Have you seen a monkey? 뭔 소리에요? 넌 원소리가 잘하는거에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뭐라구요? 베이비 몬키즈 Have you seen a monkey? 오케이 잘했구요 그 다음에 노래 연습해주세요 네 어 오케이 다음 사람 오세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